안녕하세요. 디지털 혁신 인재팀에 발령받은 정효진입니다. 국방 ICT 정책팀으로 발령받은 연주원이라고 합니다. 기술기획팀에 입사하게 된 정혜미입니다. 5G, 6G팀에서 근무하게 된 최찬혁이라고 합니다. 글로벌 협력팀 신입사원 황희진이라고 합니다. 안전환경팀에 새로 입사하게 된 오영훈입니다. 디지털 사회혁신팀에 입사하게 된 안병훈이라고 합니다. 오늘 입사 첫날인데 어제부터 잠을 못 잤고 설레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긴장도 되고 거리가 조금 있어서 아침부터 출근 준비하면서 오히려 오는 시간동안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빠져있는 취미생활은 모플릭스고기인 것 같아요. 자전거를 즐거워 타고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는 스포츠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탁구를 교수에 치고 있습니다. 요즘 저는 프로야구 관람에 푹 빠져있습니다. 제가 18년도에 입덕해서 5년차 팬입니다. MBTI는 ISTJ입니다. ENFJ인데 T와 F가 거의 반반입니다. ESTJ입니다. ESFP입니다. INFP입니다. 제가 IITP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연구관리 전담기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ICTR&D 전담기관인 IITP에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. 처음 탑시시라는 시험을 치러보면서 IITP가 정말 이래를 양성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항상 꿈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ICTR&D 분야에서는 IITP가 최고의 기관이라고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채용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. 처음 IITP를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에서 너무 좋은 곳에 가게 돼서 부럽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. 취업 준비 기간이 좀 길어서 다들 정말 축하해 주시고 가장 많은 축하를 부모님들과 지인께 받았고요. 좋은 회사라고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. 제가 제 생일날 최종 합격 소식을 받아서 생일 축하와 입사 축하를 같이 받았습니다.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셨고요. 관련되어서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. 많은 스타트업이나 사기업보다도 공공기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업무 연관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에서도 근무해보고 시청에서도 근무를 해보았는데 시청에서 일을 할 때 좀 더 공익적인 역할이 큰데서 제가 업무적인 성취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우스울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업무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안정성 때문에 지원했고 두 번째는 사기업보다 공공에서 일을 하며 뭔가 국가국민,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좀 더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맡겼을 때 업무에 관련된 거라면 이것도 업무의 일환이니까 당황하지 않고 계속 배우면서 진행을 하고 하나씩 일단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께 여쭤봐 가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제 업무 능력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사수님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전에 비슷한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볼 것 같고요. 그 이후에는 최대한 제 상황에 적용해서 좀 매끄럽고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인지를 좀 판단을 하고 주변 동료들과 함께 협업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.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소통해나가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. 내가 제일 바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업무를 주더라도 제가 가장 바쁜 것 같은 게 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일단은 막내니까 해내야겠지요. 주변에 도움을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. 연봉 높은 회사에서 스타우츠 회의가 온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일단 제가 IITP에 들어오기로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회사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.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급여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. 그럴 리 없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을 해볼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IITP인의 포부로서는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면서 ICT R&D 사업 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.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IITP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. 일에 대한 인정을 좀 많이 받는 게 가장 일 목표고요. 인정받는 상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.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일단 IITP에서 하는 ICT R&D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본인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설적인 부분을 잘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세계적인 경제력에 있어서도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10년 후 저는 업무에 적응을 하고 막내나 이를 끌려간 입장이 아닌 이를 주도하는 직원으로서 성장하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